전단 양촌 톨게이트가 우측에 보이네요 지방에 포기는 날의 여행을 보이네요 이 상황에 전달이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대 어제는 손님들이 바글바글 해 오래간만에 또 엄청 많이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준비할 거는 30테이블 팔 걸로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상추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해요 냉장고에다가 모래가 항상 얘기했던 게 받을 수 있는 가격 최대치 받으라고 했잖아요 옆집 눈치 보지 말라고 최고야 어차피 오신 분들 맛있게 먹고 가면 되는 건데 가격이 뭐 필요해요 그렇지 조쉐프 님이 이제는 달인이 돼서 더 이상 뭐 돈만 벌면 되네 그죠 참 대단하셔요 오늘은 뭐 예약 손님들이 있어요 알바는요 더 이상 손님들 더 이상 손님들 더 이상 손님들 더 이상 손님들 참 대단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오늘은 진짜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나요 어머님 건강은 어떠신데요 아 대단하십니다 오늘 날씨가 그냥 너무 좋다 준비할게 많죠 식당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아니 어머님 이제 안나오신다고요? 어어? 어어? 어? 형은 좀 뭐 매출 올라오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셨나봐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던데? 서 김포 통진 펄게이트 어? 감사합니다.